이 육식에 탐욕이 붙은 상태를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 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율입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마음과 습관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여 있거나 생겨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현상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디의 속생각을 마음이라고 사전에 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근, 안이비설신의죠. 눈, 코, 귀, 혀, 몸 그리고 의식. 이렇게 육근이라고 합니다. 이 육근은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기 싫다면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냄새를 막기 싫다면 코를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듣기 싫다면 귀를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맛을 보기 싫다면 안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육근이고, 육경은 뭔가 하면 그것이 육근이 바라보는 그 대상이 바로 육경이 되겠습니다. 안이비설신의에 대치되는 색성향미촉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소리, 냄새, 맛, 감각 그리고 모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경, 이 육경은 어떠한 사물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육근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육경은 있는 그대로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건 말건 간에 소리는 그대로 나고, 내가 냄새를 맡든 안 맡든 간에 냄새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단지 자유의지를 가진 육근만이 이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육경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근이, 눈이 어떠한 대상을 만났을 때,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식이, 아 저게 카메라구나 라고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식, 바로 안식이죠. 그리고 소리로 통해서, 아 지금 저기 물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라고 알아차리면, 아 물소리 이렇게, 그 이식이죠. 그리고 냄새를 맡아서 하는 것은 비식, 그래서 육근, 안이비, 설신의가 어떠한 대상을 만나서 육경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식이 바로 육식인데, 이 육식에 탐욕이 붙은 상태를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전적 의미하고는 많이 다르죠. 사전에서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근이 일어날 때, 그 육근에다가 탐이 붙은 상태, 욕심이 붙은 상태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정의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교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마음의 성질은 도대체 어떠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알아차린다 라고 합니다. 마음은 대상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마음은 오온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무상하다, 항상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찰라생 찰라멸한다는 것입니다. 찰라,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1초에 75번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1찰라라고 합니다. 시간에 다닙니다, 찰라는. 그래서 1초에 75번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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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하루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네, 오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바로 우리 불교의 찰라생 찰라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끊임없이 찰라생 찰라멸하면서 흘러만 간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난 지금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한 번씩 멍때리기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합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상도 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때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대상에는 우리가 너무나 빨리 일어나고 너무나 빨리 사라져서 그렇지 항상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음이란,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되었고 이 육식이 바로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조건 발생적이다. 항상 흘러가지만 모든 연기법에 의해서 흘러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고정불변된 마음은 없다.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카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흘러서 밖어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의 언약조차도 변해져만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의 성질은 대상을 알고 온 가운데의 하나고 그리고 항상 변화하고 찰나생 찰나멸하고 반드시 마음은 흘러만 가고 그리고 반드시 대상을 가진다. 그리고 조건 발생적으로 생겨나고 그리고 고정불변된 마음은 없다. 라는 것이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주자의 제자인 북계가 지었는 북계자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승리학자죠. 그래서 승리학이 보면 승리학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학은 몸과 마음을 따로 구분을 딱 하는데 마음은 몸을 이렇게 주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야지 몸도 따라 움직인다. 이거는 우리 불교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의도라고 표현을 할 뿐이죠. 내가 수행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지 의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손가락 하나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학과 마음은 몸을 주제한다는 것을 이것은 일맥상통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학에서는 마음은 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불교랑은 다르죠. 그릇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인의 예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승리학에서 우리가 도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러한 마음에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인의 예지가 곧바로 이렇게 잘 수행되고 잘 닦여질 때 그것을 바로 도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승리학에서 바라보는 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해탈열반이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채와 용이 있다. 이것도 보면 우리 대성기 신론에 보면. 채 상 용 이래가지고 승리학에서 어떻게 비슷한 것을 아시겠죠. 그렇지만. 대성기 신론은 이미 대성불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제가 지지난 번 시간인가 한 번 말씀드렸죠. 대성불교의 특징은 경전을 만들면서 발전해 나가는 단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성기 신론 보면 채 상 용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채와 용은 우리 불교끼 아니고 사실상 여기 보면 승리학 거 아닙니까. 그죠. 승리학 주자의 제자가 지었는 여기에 보면 채와 용이 나오는데 우리 불교에서 대성기 신론에서 채 상 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성 경전이 부처님 말씀보다는 중국화가 많이 되어서 말씀드릴 때도 숫다니빠타가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정말 우리한테는 불교계로는 참 크나큰 행운이다. 왜 중국으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채 용 이렇게 해서 막 다르게 바뀌어졌을 건데 그렇지 않고 숫다니빠타는 바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집이라고 있긴 있지만 그 내용이 아직까지 경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한국만 봐도 경집이라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숫다니빠타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다행이다라고 이야기 안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용량은 지극히 커서 말리를 포함하지 않는 바가 없고 만사를 통사합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 대목도 바로 우리 불교랑 거의 유사하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찰나생 찰나 메란다고 하지만 대성 불교에 오면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이러한 게 있죠. 마음은 마음이 넓을 때는 온 우주를 한 생각에 다 품을 수 있지만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 하나 꼽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불교에서 정의하는 마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바늘 하나 꼽을 자리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서 온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중국화가 된 우리 대성 불교에서 경전을 만들면서 대성 불교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경전을 만들면서 약 한 600년간 끊임없이 발전해오는 게 바로 대성 불교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냐신경, 황경, 건강경, 지장경 이러한 것들 모두 대성 불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성 비불설이라는 대성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육식에 근거를 한다. 여기에 육식, 육경이 대상을 만나서 눈이 카메라를 만나서 카메라라고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이 상태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탐욕이 붙어있는 상태를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음의 특성은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라고 하지만 무엇이 마음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권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것에 탐욕이 붙었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습니다. 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카메라라고 인식을 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눈에 의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가 알려주는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카메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뇌는 모릅니다. 뇌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뇌는 이 두꺼운 두개골 안에 이렇게 캄캄한 데 갇혀져가 있어서 그냥 바깥에 눈이 전해주는 정기적 신호 정기적 신호 오른 눈으로 보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 눈으로 받는 것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받는 게 신경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중으로 호려보인다든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시신경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뇌들이 보면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 동네 어른들 보면 풍 왔다 이러시는 분들 오른쪽 뇌가 터지면 왼쪽이 마비가 되고 왼쪽 뇌가 터지면 오른쪽이 마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뇌가 전부 이렇게 중복적으로 교차를 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실체가 없다. 그리고 마음에는 실체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카메라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육식을 통해서 안식이죠. 눈으로 봤으니까 안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열심히 수행을 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만 이렇게 떠올리더라도 수행을 하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역도선수들이 무거운 곳을 들 때 예를 들면 앉아서 자기가 200킬로를 들어야 된다 이번에 하면 앉아서 200킬로를 열심히 드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로 우리 몸은 아까 제가 마음의 성질 중에 마음은 몸을 주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육이 운동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실체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미지만 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유심조라는 말도 생겨났죠.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 이 일체의 유심조는 원효대사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의상대사와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밤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이 너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밤에 잠을 자면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해골에 들어있는 물이다. 그래서 그 해골물을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구토를 하면서 그 순간에 원효대사가 깨달았는 것이 바로 일체의 유심조입니다. 아, 지난 밤에 모르고 마셨던 그 물은 그렇게 달기만 하고 시원하기만 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 해골에 당했는 물을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구토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작용에 따라 달렸구나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만니까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경전을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맞지만니까에 보면 텔룸 없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체의 유심조랑 그 유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외부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맞지만니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불교에서 보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가 있느냐? 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이비 슬신의가 어떠한 대상을 만나서 거기서 일어나는 식이 바로 거기에 탐이 붙는 상태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탐을 어느 만큼 붙은 탐을 제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유권에 붙은 탐욕을 제거하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탐욕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우리는 해탈, 열반 또는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욕심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습관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의 변화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아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라고 해서 아란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나라고 해서 불안가나 이런 걸 못 가질까요? 단, 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마음 육근에 탐이 붙었는 이 탐을 끊임없이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단계가 28천이 있다고 그랬죠. 욕계 6천, 색계 18천, 그리고 무색계 4천 합쳐서 28천이 있는데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색계 몇 선천에 있느냐, 그리고 무색계 몇 선천에 있느냐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수행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수행법이 바로 무엇이냐? 삼법인 무상고 모아 모든 것은 변해만 가니까 이 세상이 괴롭다, 괴롭다라는 것을 우리 불교는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해만 가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고 이 괴로운 것을 내 것,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법 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이 삼법인을 제대로 수행을 통해서 알아낼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은 쉽다, 그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무상고 모아는 어떻게 보느냐? 바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절대 논리적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분이 아니죠. 무상고 모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통해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마타는 바로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삼매, 그리고 위빠사나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위, 빠사나입니다. 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 갈래, 다양한 이런 뜻이 바로 위라는 뜻이고 빠사나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보는데 뭐를 보느냐? 제가 번역 중에 참 위빠사나를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위빠사나를 염자로 번역했다는 것이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빠사나를 관어로도 번역하고 염자로도 번역을 하고 그리고 수의, 마음을 지킨다고 해서 수의로도 번역을 합니다만 염자가 저는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염자는 보면 이재금자에 마음심자입니다. 지금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바로 염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빠사나입니다. 내가 지금 손을 올리면 손을 올리고 알아차리고 손을 내렸으면 손을 내렸다고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로 위빠사나 수행입니다. 항상 알아차리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욕심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군인들 알아차림 얼마나 잘합니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손의 각도까지 착착 맞췄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깨달은 거 해탈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타와 그리고 현재의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과 습관을 바꿀 수 있는데 뭐를 통해서? 바로 산법인 고, 무상, 무화를 통해서 그것을 꿰뚫어볼 때 우리의 삶도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삶을 바꾸는 방법은 바로 선정에 드는 방법과 위빠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 우리 마음은 찰나생 찰나면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75번이나 뛰는 이 마음을 하루에도 오만가지 일어나는 이 마음을 제대로 살필 때 내가 이것은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더 정장시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정은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 법은 이렇게 체바퀴가 톱니바퀴가 이렇게 탁탁탁탁 이빨이 맞아들어가듯이 하나도 어금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이 수행을 통해서 바로 위빠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바로 우리의 삶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마음과 그리고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불자님들은 교리 공부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수행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우리 불교인이라면 정말 교리와 수행법은 이 두 가지는 꼭 공부를 하시고 먼저 공부한 교리 그 교리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셔서 새가 두 날개로 하늘을 날아가듯이 불자님들 모두 이역의 단계를 거쳐서 해탈 열방 부처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얘기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